뉴스크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휴가 복귀한 다음에 지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윤 대통령 행보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에 이어 오늘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경호처장, 김용영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안보실장으로 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용산 쪽에서 하는 설명은 이미 지난달 나토정상회의 때부터 고려를 했던 사안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외교 전문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낸다든가 어떤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외교 전문가가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국제 정세가 더 혼란스러워졌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안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챙기려는 의지다. 이런 설명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고 또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지냈던 김관진 전 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장관에 적극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그 빈 공백은 장호진 현 안보실장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서 미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런 외교적인 역할을 좀 보완하게 된다. 이런 구상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이 있었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9명의 배우로 지목된 사람이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시국이 지금 엄중한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 이렇게 대묻기도 했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이 있었기에 최측근을 보내서 군을 단속하려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기록 중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월 2일 이후에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 이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민주당 의원에게 이 인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인물이 그렇게도 없냐. 이런 좀 돌려막아도 이렇게 돌려막을 줄 몰랐다. 이런 비판을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17 사단장을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그 부대에서 병사 3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를 숨진 병사가 다른 병사들을 구하다가 빠진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당시에 또 제기가 됐었고 그때 이제 그 부대의 연대장이 그런 주장을 폈었고 당시에 사단장은 김용현 후보자였고요. 결국 대법원은 2020년에 김용현 후보자에게 혐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대법원 판결 이후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남북관계가 상당히 엄혹했던 2017년에 장성 인사가 났는데 그 인사에서 좀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을 못했었는데 그때가 합찬 작전본부장을 지낼 때였는데 그때 뭐 이런 엄혹한 시기에 인사에서 탈락했다고 휴가를 간 인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도 좀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휴가를 간 건 맞는데 그게 뭐 장성 인사에서 탈락해서 휴가 간 건 그거는 모르겠고 당시에 뭐 군 장성 인사 직후에 휴가를 간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사안들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이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총령이 또 제2호구 소위 말하는 거부권을 방송사법에 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의결이 된 것이고 그거를 제가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가 중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제가 할 것이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휴가 중에 하면 일단 휴가의 안보 일정에 되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을 그때 쓰게 되면 이제 뭐 묻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적 판단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복귀 직후인 오늘 제가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이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이번 제2호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의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을 또 야당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방송사법이 정략적이라면 지금의 방통위 사태를 만든 건 정략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까지 가게 됐는데 그럼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실의 말처럼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정부 여당은 과연 야당과 얼마나 한 것인가 이런 것도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19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인데 이게 87년 이후로 모든 나머지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8.15 경축식에 지금 광복회를 비롯해서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모조리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야당들도 지금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인데 오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김 관장은 사퇴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권국절 재정에 대해서도 자신은 반대한다.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조금 애매하게 얘기한 부분이 대한민국의 권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서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 그 견해를 인용하면서 자신도 이것과 같은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설명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자면 기자회견 내내 양측이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김구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양측이 이렇게 대립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데 이 역사는 좀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 대답으로 좀 보입니다. 논란이 커진 건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권국절을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졌고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물.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계열을 광복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임명한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인사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독립기념관이 매년 광복절이 되면 자체 축하 행사를 하는데 이게 37년 동안 36년 동안 이어졌는데 올해 37년 만에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게 사실 충남시와 같이 이렇게 독립기념관에서 이렇게 충남시 주관으로 주최를 해왔었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내포신도시에서 다른 곳에서 또 개최를 한다고 하고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자신이 관장으로 오기 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독립기념관 관계자에게 설명을 부탁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건국절 추진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죠? 네. 대통령실은 건국절 추진 계획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또 했거든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그다음에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결국은 통일로서 건국이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러면서 이제 건국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취지로 또 설명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광복회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종찬 회장이 요구하고 있는 김관장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순을 밟는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건국절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장 인사도 철회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의 현장이 돼야 되는 79주년 광복절이 지금 이렇게 좌우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분열돼서 역사전장이 휘쓸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영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